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저희들 오늘은 명동에서 제55차 포스콘스 통과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과 홀리시드 버스킹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스콘스 오늘 55일차 명동에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자 다같이 저희들 홀리시드 버스킹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니다. 사정한 곡 듣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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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 높은 산이 던진 흐름이 적하니 온건이나 예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방금 찬양을 하신 분은 임하영 목사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감동을 받을 수실 목사님은 안광희 목사님이십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셔서 감동적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털어내버리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밝은 시체를 안내여수님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안광희 목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광희 목사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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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독생과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 아멘 바쁘시죠 명동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외국인들도 환영하고요 외국인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음이죠 복된 소식 우리의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와 복음 1장 6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또 우리가 죽음에 그런 사망에 얽매어 있는데 그런 죽음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어둠이 깊게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은 또 거짓되고 악하고 또 불이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리 대신 또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 찬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찬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가 거짓된 곳에 거짓된 곳에 우리가 헤매이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빛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둡게 되는 우리의 심력이 어두워지면 미혹당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자와 상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만앙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찬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원수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죽음으로 또 질병으로 또 저주로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인 자라는 것을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보증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고아로서 나 혼자만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동봉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 그 영의신 그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구하셨죠?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이 우리의 현대인들이 우리의 현대인들이 우리의 현대인들이 우리의 현대인들이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또 육신의 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된 권세로서 우리 안에 그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사에 강건하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소망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써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과 악한 영절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는가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병으로 죽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무신자들은 한 번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일정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또 우리가 두 번 죽게 되면 어떻게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이 부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신자들 잊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에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세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로를 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얽매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흥만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은혜와 진리인가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삶에 따라 우리의 행위대로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의 건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겐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공중권세자로 그런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만앙의 왕이고 만죄 추십니다 오늘날 그런 악한 우상순배 그런 무당 정집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묶인 것을 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앙의 왕이오 만죄 추십니다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잡힘이나 의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인간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악한 형들에게는 아무런 소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칠 때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저주와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 이것을 다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낯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명하느니 내게 임하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내게 임하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일입니까 이 모든 공중 권세자분 이 사탄을 다 깨트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늘날에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사탄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악한 놈들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또 중독된 것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독이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날에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초소 영원한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초소를 우리가 거할 곳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또 오시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혼자 구하로 보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처럼 늘 우리에게 그런 은청과 그런 평강과 진리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구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다른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부자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앓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정말 참으로 자유로운 예수님을 믿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청과 평강과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주님이 또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주님이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참 자유로 참 자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영국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젊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원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앙의 왕이 만주에 추가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